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소랑이요. 오늘은 지금 올리브영이 왔는데요. 왜 왔냐? 제 용건으로 화장품을 살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볼게요. 가볼까요? 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냥 구경하면서 사려고 해요. 구경하면서? 네. 요즘 사랑이가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화장품들이 엄청 많네. 오늘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토너패드랑 롤레당 하는 거랑 사려고 합니다. 네. 토너패드 등등. 위에 제가 쓰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사랑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쿠션이에요. 쿠션이죠. 일단 제가 롬앤브랜드 룩 사려고 했는데. 아 롬앤브랜드. 이게 뭡니까? 아빠는 잘 몰라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섀도우이긴 하거든요. 섀도우? 근데 제가 사려는 색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호 있고, 03호 있고, 5호가 있는데 제가 사려는 게 04호거든요. 4호? 없어요? 사랑아 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뭐야? 휴대폰이야 이거 뭐야? 이게 립앤치크라고. 짜잔 이렇게 키보드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열어보면은 짜잔 이게 이제 볼터치 볼터치 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볼터치랑 립? 네. 야 이렇게 나와? 너무 귀엽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가 딱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짜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섀도우인데. 섀도우? 이제 눈에다가 바르는 건데 이게 웜톤이고요. 웜톤 따뜻한 톤? 네. 그리고 쿨톤이에요. 쿨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웜톤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핑크를 사랑하기 때문에 쿨톤 화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게요. 여기 문자 한번 봐볼게요. 아 그걸 열어야 돼요? 네. 이렇게 쳐야 돼요. 아 열어야 있구나. 없으면 또 문자야 되지만 있네요.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패키지 이거. 그 다음에 토너 패드를 볼 거거든요. 토너 패드? 네. 토너 패드는 어디 있습니까? 토너 패드. 누군요? 아 잠깐만 이 언니 누구야? 제니파크 언니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언니. 아 제니파크 언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토너 패드 가야 되는데 어 마침 여기 딱 있어요. 토너 패드? 아 이거다 이거. 이게 뭔데 사랑. 이게 당근 토너 패드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 이제 세수를 하고 이거를 팩을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면 하고 이제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뜨지 않게 잘 먹는 그런 패드예요. 근데 감자 패드도 있네. 신기하다. 감자 패드도 있고. 감자 패드는 진짜 냄새도 감자 같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한데? 아까 그거랑 좀 립 같은 거는 강남올리구에 가서 보려고요. 이것만 사고. 여기서 이것만 사고? 다른 올리브영으로? 오케이. 자 지금 다른 올리브영이 왔고요. 제가 지금 필요한게 롬앤 팔레트랑 그 다음에 어뮤즈 립 한번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올리브영이 왔습니다. 우와. 롬앤 팔레트? 네.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아 여기 있군요. 지금 다른 분들이 보고 있어갖고요. 그러면 어뮤즈 먼저 보자. 어뮤즈?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사랑아? 이거는 어뮤즈 립인데. 립. 오. 자 이 립을 사면요. 장원영 포토카드를 준대요. 이건 아까 거기서 본거 아니야? 네. 응? 응. 자 사랑이가 발라보고 있는데요. 손등에다가. 맘에 드는걸 사면. 포토카드 준대. 포토카드. 장원영 포토카드. 음. 살거야? 서울걸. 어떤 색깔? 에스컬러. 사랑이가 서울걸 산대요. 서울걸. 있나요? 서울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랑아 왜? 없어요. 없어? 없으면 뭐 살 건데. 이거요. 이거? 체리키키? 네. 똑같은 틴트죠? 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찍었어요. 바로 있어요? 네. 이거를 사도록 할게요. 자 틴트는 이걸 사구요. 이거 사면? 장원영 포토카드? 네. 롬앤에서 뭘 사야되는거야 사랑아? 이게 4호를 사야돼요. 4호? 근데 지금 여기 있는거 아냐? 위에 있는거? 없어요. 4호가 없다고? 또 없네. 네? 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이것만 사고 다른 올리브영 또 가보자. 다른 올리브영으로? 갑니다 또. 일단 여기서 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어머드 풍선을 잡고 포토카드도 받았습니다. 자 장원영 언니 포토카드도 받았어요. 네. 이제 롬앤 팔레트를 못 샀기 때문에 올리브영 한군데만 더 가볼게요. 한군데 더 가야돼요? 4호 꼭 찾아야돼? 4호?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올리브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3호 사면 안되지? 3호? 안돼요. 4호? 꼭 4호 사야돼? 또 가야되지? 가자. 근데 장원영 언니 이쁘니? 너무 예뻐요. 오 포토카드 받았습니다. 포토카드. 자 마지막 한군데 더 가볼게요 여러분. 좋아요. 지금 세번째 올리브영 왔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올리브영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로맨. 로맨. 4호는 어딨는지 돌았지? 시원했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디야? 이쪽? 어뮤즈. 그러니까 샀고. 아 여기서는요. 포카를 안줘요. 여기 주네. 응? 여기 주네. 자 로맨. 섀도우 팔레트 찾아야지. 어딨니?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근데 또 4호가 없어. 4호가 없어 또? 또 4호가 없어. 아 어떻게 된거야. 그니까. 아니 근데 4호가 없어. 4호 말고 3호 2호 5호 사면 안되니? 저는 그냥 오늘 드립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립? 없어요. 없어? 꼭 4호를 사야 됩니까? 그럼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어요? 네. 집에 갈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올리브영 세 군데를 들어와서 원하는 거 샀고 아직 못 산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올리브영 오늘 드립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용돈을 이렇게 화장품을 샀는데요. 너무 기둥이 좋아요. 가만요. 채두 채두.